안녕하세요.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.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제가 투어를 다니면서 훈련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합장에 대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나 그리고 뭐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권순우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